은근 스캐브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정확히 찾기는 했으나 구독 누르셨습니까 자 오늘의 퀘스트는 이 게임에서 슈터본인 헤븐이 가장 어려운 퀘스트라면 오늘 하는 퀘스트 타르코프 슈터는 가장 X같은 퀘스트로 유명한 퀘스트죠 이게 한 8단계가 있어요 8단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볼트 액션 라이프를 이용해서 깨는 퀘스트들입니다 탕 철컥 탕 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같이 몰아볼 겁니다 40미터 바깥에 있는 볼트 액션 라이프를 스코프를 안 끼고 5명을 잡으세요 라는 퀘스트죠 어차피 스코프를 안 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모신 나강으로 깨겠습니다 근본총이죠 이거 근데 모신 나강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길어 그래서 제가 이걸 막에 조여보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보기만 해도 예쁘지 않아요? 벌써 아름답지 않아요? 맵은 어디 가지? 일단 스캐브 잡는 거잖아요? 40미터 바깥에서 쏴야 되니까 그럼 우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드가 또 이제 저기 멀리 있으니까 손에 이 꼬다리 요거 뭐야 이거 요거 요거 이뤄봤자 뭐 아쉽겠어 오늘 퀘스트 깨는 동안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이게 모신 나강의 문제점이라고 이게 모신 나강의 문제점 이게 모신 나강의 문제점 진짜 사냥이다 하자 이번엔 진짜다 진짜 사냥이다 저게 저기서 뭐 함 내가 40미터 바깥에서 잡는거거든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안돼 됐네 됐나? 아 40미터 40미터보다 가까워 이게 40미터 바깥이라 은근 스캐브 찾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지 정확히 찾기는 했으나 1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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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더 있네 아씨 이거 너무 어렵다 이번 건 너무 어려운데 유저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유저 플러스 어 저 뭐 하나 있네요 1킬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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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주님 타임 토주님 타임 킬 킬 킬 어디 계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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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 알면 다 아는걸래 이 뛰었던 놈 어디갔지? 여기있다 어 한 마리 남았네 아 오! 나산노 어 진짜 너 땜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 아니야 기다려 침착 쏴 쏴 한발도 쏴 지금 부러지겠다 어따 원래 탈출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귀찮네 죽을까? 자 가자 목 딛나 더러운 새 어? 저 모신 스콕 바꾸자고? 왜 예쁘기만 하구만 일단 예거한테 갑시다 두 번째 캐스트 클리어 빠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잡으세요 볼트 액션으로 근거리에서 25m 안쪽 쉣 아니 예상으로 이 미션이 할만할 수도 있어요 님들 우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으아앗강 으암암행 제 다르고프 슈터 립스틱은 진짜 XX Jorge 슈터볼이 내부는 오오 오jal pouch 이런 느낌인데 한 번 낚일까 안 낚일까 모르겠지만 한 번 해봐야지 enfin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식 능치 좋네 여기가 원래 문이 열려있다는 걸 아는 건데 이제 뉴비들은 포킷이 열쇠 까야지 하고 딱 까거든? 낚시 한 번 더? 낚시 한 번 더? 낚시 한 번 더? 이번에 낚일지도 몰라 제발... 넘어왔고 FBI! 엎불어! 낚시 한 번 더? 낚시 한 번 더? 하하하하하 농락 머니케이스 나왔네? 머니케이스 머니케이스 예! 이거 얼마하냐 장기 헵, 했네 이것이 무빙이다 제발 스캐브를 커스텀해서 볼트액션 라이플로 밤에 잡으셔 아 이렇게 쉬운 캐스트 줘도 되냐고 이거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니냐고 이거 아잇 잠깐만 뭐라고? 니꺼 케빌로 가자 어 그래? 어차피 저거야 하루살이 인생 아 조디악이 타르코프를 젖겠다고 선언하면서 님들 빤스를 삭제했어요 좋은 거예요 모딩 걱정 마세요 엄청 비싼 거거든요 달릴 건 다 달리네 빠트라 저는 소음기도 달아줍니다 그리고 권총 손잡이도 달아줍니다 용병이라면서 용병 이 화려한 거 보이세요? 이걸로 한 발 쐈다가 이걸로 한 발 쐈다가 이걸로 한 발 쐈다가 뭐로 쓰지 고르는 건가요? 이걸로 한 발 쐈고 제가 모신 이름 정했어요 이티보다 모기를 담았대 그래서 모스키또입니다 이거 이름 뭐 아 모스키또 모스키또 오케이 혹시 겨드랑이 간지러우신가요? 하하하하하하 겨드랑이 간지럽나본데 저 지금 뭐 이상한 거 들고 다니냐 하하하하하하 앞을 밝히는 게 아니라 다녀요 저 하늘에 비춰주실래요 하늘에 야튀김 없이 봐 볼게 하하하하 그 흔들어 제끼면서 사람들이 모일 듯 흔들어 제끼자 공중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핰 흐흐흐흫 흐흐흐흫 오! 원언 수까 아 저 눈 하하하하 하나 끼와요 계단 위로 하나 올라갔어요 밖에도 하나 있고요 정면에 다 다 다 나와보세요. 제가 돌면서 잡을게요. 어우 내려온다 내려와요 내려와요. 어우 잠시만요. 잡아드릴까요? 저 한대도 안 맞았어. 벽에 딱 붙어있어요. 하나 더 있거든요? 저의 계산으로 한몸이 더 있어야 될텐데. 버키부터 하네 이 새끼가? 뭐지 이 새끼? 총속 이제 버키부터 하네. 다 됐어. 와라 일로 와봐. 아 이게 너야? 응. 자 갈고 점프해서 저 위에서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어 그리고 여기서 쩔기 스판데네를 딱 따버렸. 다 됐어. 다 됐어. 좋아. 모신키토 출동! 보여줘 모신키토. 뭐야 스캐브야 스캐브야. 스캐브야. 클라이언이 슬라이퍼를 잡아야 되는데 저격 스킵은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딨지? 아 뭐야 개무섭게 생겼네